세계 불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지구촌 불교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시간 bbs 불교방송 유권준 뉴미디어 팀장과 함께 다양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책 선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서출판 하루헌에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현재 맥길대학 티벳 불교 철학과 교수이자 달라이라마의 영어 통역을 맡고 있는 툽텐진파의 두려움 없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2842 문자메시지로 신청 주시거나 bbs 불교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인도의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야당 지도자 마야와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여당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으면 지지자들과 함께 불교로 개종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야와티가 소속된 정당인 대중사회당 흔히 bsp라고 부르는데 불가족 천민인 달릿과 서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 bjp라고 하는데요. 인도인민당은 극우 신두교 지지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또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인도의 모디 총리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불가족 천민 출신인데 선거 때면 불가족 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불가족 천민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야와티가 소속된 대중사회당이 불가족 천민들에 대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고를 하지 않으면 신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불가족 천민에 대한 억압 사례 혹은 탄압 사례 이런 폭행 사건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가족 천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래서 야당 지도자가 카스트 제도와 불가족 천민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교로 집단으로 개종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신도 불가족 천민 출신인데요. 인도의 현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권 이후 불가족 천민에 대한 억압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좀 더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 하면 불교의 탄생지이자 또 가장 용성했던 나라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불교 인구가 아주 소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가 불교 개종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의외의 일이 아닐까 싶네요. 이 마야와띠라는 분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 전에도 카스트 제도의 철폐와 불가족 천민들에 대한 대우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불교 개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인도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인도에서 현대 불교는 독립 후에 초대 법무장관으로 인도 헌법을 기초했던 암베드카르 박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암베드카르 박사는 불가족 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집단 불교 개종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불가족 천민들에게는 인도 현대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보면 실제로 존경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암베드카르 박사가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들여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적이네요. 이 암베드카르 박사가 불교 개종 운동을 시작한 게 1956년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 되면 인도 구석구석에서 불교 개종 운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벌어지는데 이 야당 지도자인 마야와띠가 10월에 불교 개종 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이런 선언에 힘을 보탠 거죠. 그렇군요. 이 마야와띠라는 정치인은 인도의 우때르프라데시주의 주장관을 4번이나 역임했고 총리에도 도전했던 인물인데 이 우때르프라데시주라는 곳이 어디냐면 인도의 주요 도시인 델리 아그라 바라나시. 인도 북부의 불교가 융성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주요 지역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우때르프라데시주하고 비아르주. 이 두 주가 불교계가 상당히 융성했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을 괴롭히는 각종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앞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불교로 개종하는 천민들이 실제로도 늘어나고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300명에서 400명 많게나 500명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10월이 되면 이런 뉴스가 계속 인도 쪽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힌두 정권으로 출발한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불가족 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을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개종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사례들을 보면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힌두교 사원에서 물을 마시던 천민계급 소녀가 구타를 당했다든지 우리 돈 360원 정도의 외상을 갚지 못했던 천민민 부부가 칼에 찔려 숨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불교로 개종했던 대학생이 집단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 자살한다든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불가족 천민이기 때문에 이 소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뭐 집단으로 매질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교 개종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조금 이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게 이분이 천민 출신이라서 이제 좀 천민들을 좀 배려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도 내에서는 구자라트주에서 벌어졌던 반이슬람주의 대규모 폭력 사태의 어떤 배후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불교 개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이제 그 10월 14일 전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올해도 10월 8일 구자라트에서 이제 500명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집단으로 개종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개종하는 이유는 불교가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한 종교라는 거. 그리고 힌두교의 카스트 차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베드카르 박사가 56년도에 불교 개종 선언을 할 때 이제 만들었던 선언문을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붓다가 비슈뉴 시인의 화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힌두교에서는 비슈뉴의 화신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인류는 평등하다.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팔정도를 따르고 싯바람일다를 따르고 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음을 맹세한다. 뭐 이런 22가지의 서약을 담고 있죠. 그래서 불교 개종에서는 이제 이런 서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개종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현재 인도에서의 어떤 불교 인구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체 인구의 1%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인도 인구가 13억 3천만 명 정도인데 불교 인구가 850만.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적지는 않은데 전체 인구로 보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네요. 이 850만 명은 87% 정도가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신불교도들이고 나머지는 티벳에서 인도로 망명한 티벳 불교 신자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계불교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는 세계불교는 지금 태국 소식 그리고 인도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9766번 쓰시는 청취자와 7764번 쓰시는 분입니다. 9766, 7764 청취자께서는요. 지금 바로 샵 28415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두려움 없는 마음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bbs불교방송 유권준 뉴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세계불교는 지금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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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